KTX 406 열차 유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저기요! 이상한 사람이나 타고 있는 것 같은데? 팀장님,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. 뭐야? 형님! 형님! 이거 뭐야, 이거! 어머! 태어나! 태어나 너 여기 꼼짝 말고 착한 있어? 아무도 없어. 살려주세요, 봐봐. 봐봐, 뭐야! 빨리, 빨리! 뭐라는 거야, 빨리 출발 진짜, 봐봐! 안 돼요, 언니 친구들 안 봐! 종현아!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있다니까 우리랑 이것들 달고 부상으로 갑시다 바로 몇 호칸?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당신들 말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다 들어올 수 있었어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